국가가 개인보다 더 크다라는 내용 거의 우리 모두는 산다 정치적인 공동체 내에서 산다 즉 보통 국가에서 산다 국가가 키워드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abide by 따르다 지키다 그 국가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뭐뭐 이든 아니든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이든 아니든 우리의 현재 국가가 개방적이든 아니면 권위주의적이든 만약에 우리가 떠난다면 그 국가를 떠난다면 우리는 발견할 것 같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국가에 있는 것을 발견할 거다 즉 우리가 나라 국가를 떠나도 어쨌든 결국 또 국가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자체 그 자체로 아마 다른 국가인 다른 나라에 있다 자 만약에 다시 우리의 현재 국가가 개방적이든 권위주의적이든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를 떠나면 우리는 발견할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발견할 것 같다 그 자체로 아마 다른 규칙을 가진 다른 나라 나라를 벗어나도 결국 우리는 나라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국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비록 우리가 강조 정말로 발견할지라도 세상의 코너 구석진 부분 외딴 곳을 발견할지라도 관계부사 나라 국가 그리고 국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외딴 곳을 발견할지라도 그리고 chances are death 하면은 모모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잖아 그것은 장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living in 살 가치가 있는 장소가 못돼 못살아 이 말이야 즉 다시 한번 무슨 말이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 못살아 이 말이지 국가가 우선이다 지금 계속 그 말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모입니다 for the shake of a 뭐뭇을 위해 우리는 모입니다 국가를 위해 community 공동체 국가를 말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 모여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살아요 법칙 아래서 살아요 법규 아래서 살아 좋은 이론 좋은 이유를 위해 타당한 이유를 위해 좋은 이유를 위해 법칙 어 뭐야 그 법규가 법규 아래서 살아 나라 안에 법칙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 안에 산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형성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조직된 단위에 의해서 즉 국가 국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유닛 그 국가를 말하는 거지 지금 유닛이 그러면서 또 이제 아리스토텔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대문장을 보니까 그 국가가 자연의 창조물이다 하고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는 국가야 어 컴 비프람 앞서다야 개인을 앞서는 국가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국가가 자연의 창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 개인이 앞서는 개인이 앞서는 선행사가 국가야 개인을 앞서는 국가 자 결국 근데 여기서 접속사 웬 다음에 데이 알 정도 생략이지 수동태야 어 결국 사람 근데 어쩔 때 고립되어질 때 고립되어질 때 따로 혼자 살면 이거잖아 고립되어질 때 사람은 자급자족 할 수 없다 자급자족 할 수 없다 국가 내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추구할 거다 되는 것을 전체에 아 더 큰 전체 일부가 되는 것을 추구할 거다 추구할 거다 뭐야 지금 국가의 시민이 되는 걸 추구할 거다 이 말하는 거지 지금 결국 국가 찾아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개인은 근데 어떤 개인이냐 어 결심한 살기를 그들 스스로 머물기를 결심할 지금 혼자 사는 거잖아 어 국가 밑에서 살지 않고 혼자 따로 사는 개인들은 이거지 남을 거다 이거 아니면 이거지 either a or b 짐승 아니면 신이 될 거다 신으로 남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국가 밑에서 살지 않고 따로 혼자 살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나 신이다 인간은 국가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국가는 워즈 모든 면에서 더 크다 뭐보다 개인보다 이거 주제문이야 국가가 개인보다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국가의 일부가 되는 것은 국가의 일부가 되는 것은 특권이다 나라 안에서 사는 거 국가 밑에서 사는 거 특권이다 자 인간은 존재했습니다 자 그 국가의 영광을 위해 존재를 했지 어 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 자 국가가 개인보다 더 크다 숨을 안아 그래서 어떠한 교수님